양복 입은 신사가 들어갈 때는 꼼을 내며 들어가더니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쩔쩔내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다 붙잡혀서 내 뒤를 만눌 너 너를 만눌 굽나 헤헤 웃은 거 헤헤헤 웃은 거 헤헤헤 웃은 거 허헤헤헤 웃은 거 헤헤헤헤 웃은 거 우습다 돈 없으면 대포집에서 빈대떡이나 붙여 먹지 한 번 먹는 건다리 이 요리집이 뭐냐 기생집이 뭐냐 아버지가 모아준 아까운 존재사를 다 털어먹고 마지막엔 마지막엔 양복을 잡혀도 유리지만 쳐다보긴 좀 자는 신사 같지만 주머니엔 한 푼 없는 젓갈 한 번 달 요리 먹고 술 먹을 땐 폼을 내지만 내 맞는 거리야 내 맞는 거리야 우습다 돈 없으면 대포집에서 빈대떡이나 붙여 먹지 한푼 없는 건다니 우리 집이 뭐냐 기생 집이 뭐냐